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 켈리브라가 야심적으로 준비해오던 가상화폐 리브라 즉 페이스북 코인 출시가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리브라는 별자리 가운데서도 천칭자리를 말합니다 6월 18일 날 리브라 발행 계획을 공개한 지 한 달 만인 7월 15일 날 결국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NBC는 데이비드 마커스 켈리브라 CEO가 규제 우려가 해소되고 당국의 적절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 발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문을 미 상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리브라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가상화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화폐의 일정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가상화폐는 가장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가상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수단들도 모두 다 가상화폐에 속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비트코인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드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의 일정으로 암호화폐라 부른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상화폐의 큰 범위 내에 암호화폐가 속한다는 이야기 리브라는 그럼 무엇인가? 페이스북이 2020년 발행을 목표로 개발한 가상화폐입니다 아주 완성도가 높은 가상화폐입니다 전세계 24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왓지앱,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서로 돈을 보내고 받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준화폐입니다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세계 유수의 업체들입니다 비자카드, 마스트카드 등 신용카드 업체들과 페이발, 우버, 이베이 등 차량 공유 및 전자상거래 등 100여개 회사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브라 특성은 무엇인가? 페이스북이 발행할 기능에 있던 리브라의 강점은 정말 대단합니다 리브라는 화폐가 갖춰야 될 3대 기능, 거래적 동기, 가치저장 동기, 회계 단위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화폐입니다 종전의 가상화폐는 이 기능을 이 3가지 기능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단순 투기 대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습니다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는데도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가상화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상화폐는 일부 환경에서는 법화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짜 화폐의 모든 특성을 갖추지 못한 교환수단이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이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넘어서는 그런 화폐가 바로 리브라입니다 우선 리브라는 초당 1000건 정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적 동기가 충족됩니다 다른 법정 화폐처럼 발행 이전까지는 초당 1만건데까지 기술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하나는 달러와 연계한 안정코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치저장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가 갖춰야 되는 3가지 동기인 가치저장 동기도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민간 발행이라는 의혹도 불식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베아에 근거를 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 리브라협회가 모든 감독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적으로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사적인 욕심에 따라서 과도하게 발행해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한 그런 종류의 가상화폐가 바로 리브라입니다 회원사가 준비금을 맡기면 이에 상하는 리브라가 전자지갑으로 제공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그런 가상화폐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리브라 발행의 파급효과 만일 리브라가 페이스북이 만든 그 코인이 가상코인이 제대로 통용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24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미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관련 그런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리브라는 24억 명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통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유로화의 창시자인 그런 아버지로 불리는 버나드 리테어 교수가 벨기에 루벵댕 교수 교수입니다 구상한 세계 단일 통화 일명 테라 테라는 라틴어로 지구라는 의미입니다 테라와 같은 원리를 구현한 화폐가 바로 리브라이다 두 번째는 전 세계가 각종 화폐를 상대로 해서 실시된 일종의 거대한 화폐 계획에 해당할 정도로 화폐 발행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보면은 리브라가 제대로 발행됐다는 그것은 전 세계 화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 계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타격은 각국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위적으로 나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화폐 가치를 조정하는 자신들이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정치 지조자들은 경기가 침체가 되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걸고 인위적인 화폐 가치 조작 조치를 취합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의 자의적인 화폐 가치 조작에 대해서 대항수단으로서 바로 리브라를 등장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대한 권력 이동에 해당합니다 이동의 초점은 정치로부터 시장으로 경제 권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정치가로부터 화폐의 사용자가 권력을 핵동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치가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작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 리브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리브라를 반대하는가 상하위원 뿐만 아니고 금융당국 그 다음에 금융업체들 그리고 백악관 다 반대합니다 7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리브라란 신뢰성이 없다 페이스북의 은행이 되고 싶다면 다른 은행처럼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는 자국 세탁과 테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이 문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이버 범죄, 탈세, 랜섬웨어, 마약, 인시매매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대한다 자 그러면은 리브라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권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국가의 힘을 빼앗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치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 마음대로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해서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치 권력이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국가의 축을 형성하는 정치 권력의 심대한 재량권 축소와 권한 축소와 권력의 축소를 뜻하기 때문에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리브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칼 리브라 대표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딱 나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남들이 한다 미국의 암호화폐 같은 결제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에 동제된 디지털화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경고입니다 업체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혁신을 미국이 먼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른 데서 할 겁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기존 정치권은 화폐만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화폐만은 국가가 감독해야 된다 화폐만은 국가가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통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앞으로도 넘어서야 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리브라가 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할 것이다는 캘리브라 CEO의 경고는 대단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을 수용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국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쟁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한 국가에 속합니다 수천 년간 내려왔던 법정화폐가 없어지는 그런 전환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곳에서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항상 자국 중심의 시야를 벗어나야 그래야 좀 더 좋은 기회, 벗진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낙후되는 그런 아픔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